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학원 오디션 바에 다니고 있는 열여덟 살 황승준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를 찍게 되는데 한번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 저희는 지금 남자 공연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굿 저는 지금 단체 연습이 끝나고 보컬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의 보컬 개인곡은 비투브의 프렌드라는 곡이고요 이제 너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걸 추억을 떠들어 봐도 아직 모두 저는 요즘 보컬 레슨곡인 엑소의 신포유라는 곡을 연습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연습을 하기 전에 압보에 숨을 쉬어야 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서 연습을 합니다 어색해 자존심 허락하네 저의 기본기 메이트인 신영이와 함께 기본기 연습을 좀 더 하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준씨 네 무슨 시간입니까 이번 시간은 댄스 개인 레슨 시간입니다 댄스 개인 레슨 네 연습 많이 했습니까 네 진짜 자신 있습니까 네 오늘 선생님을 감동시킬 자신 있습니까 100% 중에 한 70% 무슨 시간인가요 승준씨 저요? 저는 보컬 개인 레슨 시간이에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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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볼까요? 엑소의 신포유입니다 그냥 들어 놓아요 I see for you 자 이게 여기가 음이 불안하단 말이야 네 자 승준이 메인곡 악보 안보고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음정 지금 이거 가사는 다 외웠어? 네 사랑한다는 생각에 요렇게 할 수 있겠죠 벅찬이 세상에 벅찬이 세상에 I need you 왜 그렇지? 아 V 해봐 V 안녕하세요 저는 예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댄스 학원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데요 아 신비 선생님의 고스트게임 자 오늘의 귀신은요 자 대고 쭉쭉 미쭉쭉 어 오우 와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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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너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모든 분들께 한없이 친절하고 그리고 춤 노래 진짜 핏단 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열정적인 오빠고요. 끼쟁이 오빠입니다. 쌍둥이 남매처럼 챙겨주고 싶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시키고 다니는 그런 소중한 친구입니다. 예! 타당! 예! 빨리 얘기해야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아주 스윗한 학생이랍니다. 우리 승진이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지금 다음 주에 버티니 유하로 하로 미친에 와있습니다. 화이팅! 우리 승진이 잘 부탁드려요! bounced까지 해달라고 하죠? 그냥 너는 여길 바라보려고 너는 여길 바라보려고 잘 바라보려고 이제 우리의 속성은 여길 바라보려고 나도 여쭤나 싶어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